저는 지금 양가이오모스크 마스티드한 나바위에 와있는데요 아직도 잘 느끼지가 않아요 더 예전적인 일이었고 음식의 관체가 고요하고 차분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짚을 저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는데 한 번에 다 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